시작된 것인 모양입니다. 한투중권 벤키스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영업부 박재영 차장입니다. 벤키스는 안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벤키스는 저희 온라인 브랜드고요. 부서 이름에선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벤키스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건 많습니다. 이영업부 4벤키스. 네. 몰라서 여쭙겠어요. 자꾸 댓글에 보너스 얘기 나오잖아요. 저번에 그러셔가지고. 정정을 해주세요. 보너스 2주 전에 안 받았다고. 집에서 혼났죠? 제가 농담한 거였어요. 여러분. 생방송에서 박재영 차장님 참 엊그제 보너스 나왔다던데 그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집에 가서 혼나라고. 그랬죠. 오늘 주가는 이렇게 웃어도 됩니까? 요새 3거래일 연속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틀 연속 오르긴 했는데 3일 전에는 아주 안 좋았다가 그래도 낙폭을 많이 회복해서 끝났고 어제는 많이 올랐고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수가 거의 보합으로 시작해서 쭉 계속 올라가는 그런 좋은 시장이었고요. 지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가 15포인트 상승을 했고 코스닥이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수로 보면 2200선 안착을 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2238포인트에 코스피가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68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이 연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올해 들어서는 기관이 계속 팔았는데 어제 오늘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1488억 순매수였고요. 조금 찝찝한 거는 외국인은 또 팔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수급이라는 게. 그럼 누가 팔아야 사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너무 안 좋게 해석하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외국인이 또 살 때 많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또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찝찝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외국인이 2174억 순매도 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둘 다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84억 기관이 55억 매도를 했고요. 환율은 2원 10전 내려서 1179원 50전 마감인데요. 네. 1179원에 조금 강세로 전환이 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할 때 지금 주가가 더 높죠?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영향이 없다는 뜻인데 그냥 아까 제가 농반진반으로 말씀드린 이 바이러스는 그냥 꿈일 뿐이야. 꿈 깨고 나면 똑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시장이.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다 이제 그쪽이 맞다라고 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복되는 이제 속도라든지 아니면 지형도 예전에 뭐 이제 이쪽 방면에서 쭉 다 같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탈락하는 쪽이 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몇 명 쪽 이제 지형도는 좀 바꿔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몇몇 이제 이제 주식을 보는 애널리스트들은 고점에 대한 기대는 좀 낮춰야 된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망치가 2020년도에 한 2500포인트 2600포인트였다라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경제성장률을 낮춘다라고 하고 하니까 고기에 대한 고점은 조금 낮춰야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주춤할 수 있으나 그건 뭐 어차피 돈 버는 엔진의 성능은 똑같은 거라고 보면 주가는 원래 그걸 따라가는 거니까 괜찮다. 네. 알겠어요. it업종이 요즘 더 많이 오르는 이유가 특별히 더 있어요. 이게 미래산업이지 하는 거 뭐 있겠노 그런 것 때문입니까 그냥 주가로 보면 기생충 영화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빈부격차잖아요. 주식시장도 빈익빈 부익부. 사실 코로나에 영향을 받은 애들은 그냥 죽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러면 그 죽는 애들이 돈을 빼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음 이른바 여행주 항공주 팔고 뭐 사겠노 그렇죠. 그런 논리가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it 쪽이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그렇지만 미국도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급등했고 어제 이제 나스닥은 조금 조정 아닌 조정을 받긴 했는데 어제는 이제 미국에서 반독점법 관련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 그 큰 기업들끼리 m&a 할 때만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신고를 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제는 작은 기업까지 왜냐하면 미국의 it 공룡들이 이제 싹을 자르는 거예요. 아 얘들이 좀 될 것 같다 싶으면 싹 다 그리 m&a를 해버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안 된다라는 이제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애플 아마존 이런 쪽이 다 어제 하락을 해서 그런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를 보더라도 상해 증시가 있고 심천 증시가 있고 이제 증시마다 이제 약간씩 특색이 있는데 심천 증시는 it 비중이 높거든요. 홍콩 증시는 금융 비중이 높고 그런데 it 비중이 높은 심천 증시가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 춘절 끝나고 막 8% 급락해서 시작했잖아요. 그걸 다 메꾸고 거의 이제 그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괜찮다는 것일까요 소비 위축 내지는 이거 언제 다시 공장 돌아가기 시작할지 아직도 불확실 이런 것들이 괜찮나 정말 일단 it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의 영향을 좀 덜 받잖아요.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고 이거 해결되고 나면 그 이후에 좀 더 원격 교육이라든가 심지어 스마트 공장 사람들 없는 쪽으로 가야 또 바이러스가 번져도 제대로 돌아갈 테니까 그런 상상까지 한 걸까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사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조립 같은 거 못하는데 정유나 반도체나 이런 쪽은 사람 들어가는 수가 훨씬 더 적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좀 덜 받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굉장히 다 핫한 게 다 it 쪽이에요. 보면 최근에 가장 핫했던 것도 이제 전기차 전기차도 it와 뗄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우리도 반도체 전기차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미국에서 스프린트랑 t모바일 합병 소식이 나오면서 스프린트가 77%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 이제 5g 투자 늘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5g 관련된 장비주들이 오늘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 반도체 반도체 소재 부품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는 5g 이렇게 돌아가면서 it 쪽 it 부품 가전 이쪽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박 차장님 이건 어때요 요즘 많이는 안 빠집니다 보니까 여행주 항공주 보면 줄어드는 매출에 비해서는 많이는 안 빠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여행이나 항공이나 역시 이것도 끝나고 나면 이 악재도 끝나고 나면 역시 꿈꾼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여행사 주가가 그 정도인 건 사람들이 여행 갈 때는 이 여행사에 전화하는 습관이 있어 그리고 많은 네트워크와 혹은 조직을 갖고 있어서 여행을 시켜줄 수 있어라는 것 때문에 그 주가인 거면 그게 훼손된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건 이제 아주 길게 봤을 때 이야기고 여행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1분기에 영향을 받는 건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리면 낙폭가대를 사시면 안 된다. 지금은 부익부 빈익빈 좋은 쪽이 계속 좋을 거다. 왜냐하면 분명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꿈과 같긴 했었지만 우리 생활을 바꿔놓은 건 있거든요. 여의도에 점심 먹으러 가봐도 저녁 먹으러 가봐도 빈 가게가 엄청 많잖아요. 외식도 안 하고 소비도 줄어들었고 분명히 영향받은 쪽이 있는데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적은 많이 안 좋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그걸 모두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실적 안 좋을 텐데 왜.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런 심리들이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호텔실러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를 40%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0년 들어와서 영업이 전망치를. 그렇죠. 당연히 실적은 하향 조정 될 텐데 궁금한 건 굳이 또 안 하려는 비율을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억대 연봉 받던 남자가 몸이 아파서 한 두 달간 회사 못 나가면 월급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월급 지키는 거 보면 이거 형편없는 남자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분의 돈 버는 능력이 훼손된 건 아니니까 깨서 일어나면 3월부터는 또 월급 잘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싸게. 이제 이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 이혼. 이러면 이건 잘못된 판단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주 항공주 같은 그런 것들도 그걸 훼손이라고 봐야 하나 아니면 뭔가 좀 잠깐 아픈 걸로 봐야 하나 싶어서요. 그 당시에 돈을 못 벌면 또 와이프가 바가지 긁을 거고 그러면 또 건강이 약화돼서 한 달 정도 더 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또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럼 그때 가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또 뉴스 중에 짚어주실 만한 게 혹시 있으시면. 일단 오늘 이제 지표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역시 이거는 또 우리 이진우 프로님께서 더 전문 분야시니까 내용만 딱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대부분 다 좋게 나왔습니다. 네. OECD 고용률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까지 노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고용률이 66.7%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고요. 실업률은 4.1%로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2,680만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56만 8천 명 증가했고요. 네. 다만 좀 안 좋은 게 이제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40대가 지금 제가 정확히 수치가 기억 안 나는데 막 한 30개월 40개월 연속 지금.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죠. 네. 떨어지고 있다. 40대 인구 자체는 변하니까 그것보다는 40대 인구 중에 직업 가진 분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40대에서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 연령대는 다 상승하고 있는데 40대가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왕성하게 이제 활동할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하락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구조조정 뭐 좀 있고 그렇겠죠? 그럴 수 있어요. 주요 제조업체들. 자동차나 이런 쪽 구조조정 많이 했으니까. 네. 그런 영향이 있었고 업종별로 보면 보건 운수 숙박이 증가했고 도매 정보통신 금융 쪽이 감소했다. 네. 뭐 질적으로는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고용 쪽이. 이건 뭐 많은 논란들은 있죠. 정부에서 뭐 만들어냈다. 국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다 정부에서 만든 일자리다라는 말도 맞고 다만 15세에서 64세 사이에 인구 자체가 별로 안 늘고 있어서 요즘엔 늘어나는 인구는 다 60대 이후니까 그렇다면 일자리도 별로 안 늘어도 그게 꼭 나쁘거나 잘못된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이 일구 바이러스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쯤 돼서 딱 좀 별일 없이 넘어가면 오히려 괜찮은 요즘 막 손 씻는 습관 막 생겼고요. 원래 습관이라는 게 한 3번 정도 3일 정도만 연속으로 하면 뭔가 이제 살살 생기잖아요.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확진자가 없었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잡힌 것 같고 세계적으로 사망자나 확진자 수가 증감이 많이 줄었거든요. 증감 속도가. 그러면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여기서 더 악화되지는 않는다라고 봐야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재영 차장님 모시고 또 재미있는 공부 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